한글자막 by 한효정 글쎄 니가 말해봐봐 답은 수학 같아서 간단해 수수께끼 아냐 까놓고 말해줄게 지하 속에서 보냈던 세월은 오늘을 위한 시간였던 걸 듣게 배웠어 이제야 이건지 아니 새로 태어난 듯 뻔하지만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깨어난 그 그 단계에 도달했지 이제 비위에 날게 아 맞다 모르는 분들 있지 날 다시 소개할래 내 이름 스윙즈 나 야망 진짜 쩔어 감정 기복이 심각하고 목마를 땐 눈물 먹어 난 약은 사람 멀리에 특히 남의 업적에 묻어가는 놈 그래서 날 그렇게 보면 섭섭해 내 적들에게 물어봐 못생긴 새끼 내지 애미 애비 모르는 애지 혹도는 새디시 다 맞는 말이겠지 뭐 내 뒤에서 말할 땐 이 바닥에 누구도 내가 가볍단 말은 안 해 난 실력 없는 사람 싫어 그만두길 바라지 연예인병 사타 쌈마이 취급받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가벼운 척하는 진질병 환자지 아 물론 여잔 좋아해 이성애자 남자니 지금 만나는 분이 있어 이젠 진짜로 노력해 이성애자 얘기 나왔으니 말이야 한땐 호모 섹시오한 사람도 여자의 DNA 학습된 평일을 갖고 살았지만 성찰을 통해 그 불을 껐어 신만이 심판이야 이젠 내 게임을 할 뿐 진부만이 닦으니까 이전러 가자 난 이겨낼 걸 모두 잃어낼 걸 억처럼 앞에 있는 벽을 다 밀어낼 걸 내 뼈를 깎아도 그래 솔직히 아파도 하나씩 다 무너뜨릴 거야 Like domino Yo! 클럽보단 체을 드라마보단 단큐 배미교배한단 걸 난 그렇게 알았고 단체보단 한둘 또 필요하지 상술 허나 멋있는 사람에게만 치지 박수 스스로 구리다고 생각하는 가수는 feature with 부탁 이제 하지마 톡께 준다 해도 난 내 음악을 더 존중하기로 했어 팬들이 부하게 해줬으니 이걸로 계속 이어갈게 난 약속해 울엄마가 부자가 되는 번 힙합 속에 있다는 걸 다 신앙처럼 확신해 그럼 힙합이 대체 뭐냐 답변 줄게 확인해 첫 번째 힙합은 시대 정신과 유행을 늘 곁에 두지 예시야 나를 줄게 지금 대세 장르 중 하나 하면은 Like hiphop과 fusion 하잖아 헛대되기 쉽지 두 번째 이건 약자를 위한 음악 잘 배운 체부를 깔고 꺼며 사랑할게 굿밥 이겨내는 뭘 강자에게 맞서기 나에게 그 강자는 서울이라는 박서지 박서 얘기 나오네 이건 마치 스포츠 경쟁력은 절대 뺄 수 없는 요소 꼭 알아도 풍력과 체계적 격투는 달라 창의적이고 허위적이 윗 넘치는 가사는 꽤나 공평해 너가 날 치면 난 널 치지 내가 널 치면 당연히 또 넌 날 치지 스윙스는 돌고래 상어라도 빨리지 그래서 어떤 상대라도 내겐 날 치지 난 이겨낼 거야 모두 잃어낼 거야 혹처럼 앞에 있는 벽을 다 밀어낼 거야 내 뼈를 깎아도 그대 솔직히 아파도 하나씩 다 무너뜨릴 거야 Like dominoes 난 이겨낼 거야 난 이겨낼 거야 난 잃어낼 거야 혹처럼 앞에 벽을 밀어낼 거야 내 뼈를 깎아도 너무나 아파도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like dominoes 난 이겨낼 거야 난 잃어낼 거야 혹처럼 앞에 벽을 밀어낼 거야 내 뼈를 깎아도 너무나 아파도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like dominoes 동생들 알아도 랩의 청순은 wordplay 빡세게 연습하면 생겨 예쁜 girlfriend 정지도 능력 이용해봐 모든 매체 용기를 가져왜냐면 이젠 hiphop이 태세 동생들 알아도 랩의 청순은 wordplay 빡세게 연습하면 생기지 예쁜 girlfriend 정지도 능력 이용해봐 모든 매체 용기를 가져왜냐면 이젠 hiphop이 태세 난 이겨낼 거야 모두 잃어낼 거야 꼭처럼 앞에 있는 벽을 다 밀어낼 거야 내 뼈를 깎아도 그대 솔직히 아파도 하나씩 다 무너뜨릴 거야 like dominoes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